1위의 전기 1위의 전기 3위의 전기 4위의 전기 5위의 전기를 진짜 돌아가네요? 1위의 전기 풍력발전기를 만들어보셨어요? 제가 풍력발전기를 만들었다니깐요 이게 예전에 광산에도 쓰던 시설물이었어요 땅속은 따뜻하고 바깥은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 공기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우와 스포플라가 돌면서 회전을 하면 풍력발전기에서 들어온 전기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충전 컨트롤러에요 커피 거름망처럼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기를 조금씩 조금씩 배터리에 넣어주는 장치입니다 한번 켜볼게요 어? 어 이제 켜졌네? 네 물품으로 그냥 전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전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아 근데 여기 아이스박스는 왜 있는 거예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전원 버튼이거든요 이걸 눌러주면 이제 히터봉이 돌아가고요 오 오 바닥이 따뜻하네요 나 별로 잘 돌아갑니다 와우 와우 너무 멋있는데요? 풍력발전기로 해가지고 이거 지붕을 연 겁니다 땅속 지혈 이용해가지고 비닐 없어주면 오 난방비가 없네? 그래가지고 샀어요 샀는데 맨걸 바람이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그 바람이 많이 샌 거예요 보통 지면에 부는 바람보다 더 많이 부니까 어? 그럼 풍력발전기 해볼까? 해서 설치를 해본 거죠 전공이 혹시 이쪽이세요? 아니요 저는 노! 전공은 행정학 전공이 있습니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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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이게 이제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즐거움도 쏠쏠하고요 재미 아니면 이렇게 못할 거 같아요 진짜 재미없으면 지금 제가 또 뭐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수력발전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이야? 네네 이 밸브 보이시죠? 여기요? 네 이 물로 수력발전기를 한번 돌려볼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어도 요거 이제 완성됐을 때 잘 되는 거 보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출력발전기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숫자가 돌아갈 거예요 숫자 돌기 시작하죠? 혹시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게 딱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좀 더 많은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더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bureaucracy 안녕 안녕